사람들은 나를 천재 과학자 혹은 개자라 부른다 참 신기하지 않아? 이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내 손에 달렸다는 게 시작해볼까? 세상에 풀리지 않는 아무도 없다 적어도 나이겐 시스템의 킹 완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음악 있다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 어떤 음악이건 오래 기억되면 좋은 거 아닌가? 기본이 바로 서면 길 또한 자연스레 열리는 법이지 길은 분명 이 안에 있다 찾았다 이거예요 그냥 모든 운명은 우주가 처음 생긴 그날 정해졌다. 타고난 운명을 바꿀 순 없지만 내가 도와줄 순 있는데. 어설프게 할 거면 시작도 안 해. 한 번 하면 제대로 하지. 같이 갈래? 오케이. 컷! 잘 어울리네. 잘 어울려. 잘 어울려. 멋있다, 형. 이거 안 맞지? 재배! 퍽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